네, 동작이 안된다는 전자식 스위치를 보내주셨네요.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땜이 되어져 있어야 할 자리가 떨어졌네요. 우리말로 커넥터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잘 안되니까 분해 한번 해보자 하고 돗개를 열면서 이게 떨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납땜을 해서 확인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이제 전기를 꽂아서 불은 들어오는지 동작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팅되고 있죠.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는데 네, 릴레이 딸콕딸콕이 붙고요. 네, 잘 됐네요. 천천히 돼도 터치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뺐던 자리 잘 차지셔서 연결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뺐던 자리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